XSFM입니다. I, D, W, K 지구상의 청취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안녕하세요. 히스테리 사건파의 그것은 알기 싫다. 209번째 순서입니다. 책임 프로듀서 UMCU입니다. 윤세민 기자가 변화무시 옆에 앉아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네. 도깨비 잘 보고 있어요? 도깨비 공유가 사라진 다음에요. 아 사라졌어요? 거기서 끝나고 그 다음 편으로 다음 도깨비가 하나요? 아니요. 방송을 안 하고 약간 스페셜 같은 거를 했어요. 왜요? 모르겠어요. 마지막에 전에 해주는 스페셜 같은 거? 네. 그런 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분노를 계속 저건 왜 하냐고 지금 공유를 없애놓고 그래서 제가 어차피 돌아오지 않겠어요? 그걸 이거 어떻게 하냐고. 이번 주에 3회 반송하잖아요. 아 그래요? 아직 3회나 남았어요? 네. 드라마는 그 점이 좋은 것 같아요. 내가 거기에 관심을 크게 둔다고 해서 세상이 망가지거나 내가 망가지지 않아요. 대개 다행스럽게도. 물론 드라마도 같은 점이 있죠. 1일 드라마는 열심히 보고 있죠? 네. 그러다가 내가 분노하죠? 네. 그러면은 내가 잘하면 저 내용을 바꿀 수 있겠는데? 생각을 하게 돼요. 아 그쵸. 네. 그런 내용을 다룬 우리 세대의 대표적인 영화가 미저리라고 있었어요. 왜요? 미저리가 왜요? 영화 미저리 뭐예요? 알죠. 캐시베이츠 선생의 성공작이잖아요. 작가가 자기가 좋아하는 주인공을 못 해치도록 작가를 해치잖아요. 네. 그런 내용이에요. 실제로 다리몽댕이를 분져버리는 영화가 있죠? 영화가. 그래서 항의 투고 엄청하고 전화 엄청하고 1일 드라마는 그게 되게 피곤하다잖아요. 그래서 미디어 소비자들이 많이 끼어들면 미디어 공급자들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미디어 공급자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아래에서 올라오는 것도 있고 위에서 내려오는 것도 있습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거라면 요즘은 드라마 작가들한테 점점 심해지죠. 이 제품을 어디에다 PPL을 걸지? 예를 들어 역도요정 뭐죠? 김복주. 김복주에 나오는 알렉스처럼. 아무 문제 없는 캐릭터를 알러지 환자로. 그런 거예요. 인터넷에 PPL 무리수 검색하면 순위에 따라 나오는데 여러 가지 나오는데 1위가 진짜 압권이에요. 뭔데요? 아버지랑 싸우고 반항심의 집을 뛰쳐나간 청년이 외발 스쿠터 있죠? 외발 전동. 그걸 타고 도로에서 양팔을 벌리고 으아악! 소리 지르는 장면이. 참으로 뒤에 있던 차가 비켜가요. 왜냐면 이륜차라서. 인륜이에요. 인륜. 아 진짜? 거의 뭐 라라랜드의 도요타 프리우스 수준이군요. 이런 고민은 언론인들이 훨씬 더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려동물로서의 그 귀여운 반려동물 말고 그냥 비하의 의미로 쓸 때의 반려동물이라는 별명을 언론인들에게 갖다 붙이곤 하죠. 이번 주초에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조중동을 비롯해서 경자로 끝나는 신문들의 사설이 깜짝 놀랐어요. 아 내가 주인을 물 수 있을 때는 주인이 나에게 계속 밥을 줄 거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뿐이구나 라는 사실을 이번 주초에 자각한 언론들이 보수와 경제지들이 크게 지금 놀라서 이재용 부회장 잡아가지 말라고. 사설로 탄원을 하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조선일보의 일면에 또 나왔어요. 땡핀턴 포스터에서는 조중동이 뭉쳤다라고 하면서 밑에 조그맣게 너무 오랜만이라 낯설다. 밥을 누가 주느냐. 미디어 제공자에게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근데요. 그게 괜찮을 때도 있어요. 밥을 누가 주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면 정당과 시민조직이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얘기를 조금 이어갈 겁니다. 이상평론 시간입니다. 이번 주도. 그것은 알기 싫다는 에브리온TV. 다 따져봐도 결론은 아로니아진. 김치가 생각날 땐 콕 집어 콕 김치.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공심보감. 믿을 수 있는 목격자 미르블럭박스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XSFM입니다. 언제까지나 마지막 선택. 아로니아진. 매일 들려오는 대형 추돌 사고, 급발진, 보복운전 뉴스. 아직 블랙박스를 달지 않으셨나요? 기본 스펙은 확실히 갖추고 가격은 낮춘 미르블랙박스가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을 드립니다. 본사는 물론 전국 50개 공인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 믿음직한 AS. XSFM에서 구입하실 때만 받을 수 있는 AS 기간 연장 서비스까지. 이제 선택하세요. 믿을 수 있는 목격자 미르블랙박스 M8. 김상조 기술행정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새해가 밝은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네. 다음 주 주말에 설날이에요. 그래서 1월이 참 무의미해요 한국인들에게. 아마 중국에 계신 분들, 돌아돌아 우리 방송 듣고 계신 분들 많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만 중국에 계신 분들이 더 할 테죠. 한국도 나름 만만치 않게 1월이 참 의미없게 지나갑니다. 원래 근데 신정과 구정이 같은 달에 있는 날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네. 보통 구정은 2월에 있잖아요. 아, 신정, 구정 쓰면 안 돼요. 아, 그래요? 네. 그냥 1월 1일과 설날이라고 해도죠. 아, 네. 네. 저 예전에 진짜 아재꼰대같이 민속의 날. 역 뒤집어보는 게. 네. 네. 그러면서, 올해는 또 1월이 부지럽긴 한데, 평생 2월이 부지럽잖아요. 아, 네. 순식간에 지나가니까. 그래서 옛날에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막 1월 달에 막 울면서 진짜 회사 그만둘 거라거나, 진짜 더 이상 못 다니겠다고 회사 그만둘 거라고 그러죠. 그럼 언제 살펴 쓸 거야? 그러니까 3월에 쓸 거라고. 왜? 그러니까. 아, 2월은 일 적게 하고 돈 받잖아. 근데 직장인들의 고민은 그겁니다. 어차피. 일도 적게 하고, 그리고 요즘은 또 상여금 주는 회사도 거의 없기 때문에. 뭐, 설날이라고. 선물은 준비해야 되고. 네. 네. 시간은 빨리 가요. 다음 주가 설날이니까 설날 배송 마감일이 있겠죠? 아, 그렇습니다. 1월 24일입니다. 네. 아, 그렇구나. 네. 액세스몰 선물 배송이 곧 마감돼요. 네. 서둘러 준비하시기 바라고요. 네. 설날 맞이 할인 이벤트 하고 있는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바이로매드 무릎핀 공신보감에서 한 병당 만 원씩 할인 드려줘요. 네. 옥도 요정이 아니어도 좋아요. 네. 미르블랙박스는 2만 원씩 할인이 들어갔죠. 그리고 일부에게는 김치를 줘요. 네. 아, 후기 쓰면 김치 3kg를 드리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하로니아와 아로니아진. 네. 개당 만 3천 원까지 할인해준다고 합니다. 셉니다. 하로니아에 대해서는 설명드렸습니다. 아로니아진의 그 맛이 나지 않는 아로니아. 그래서 이것을 다 사고 후기를 쓰게 되면 4만 3천 원과 김치 3kg이 남죠. 여러분에게 4만 3천 원이 생긴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걸 다 사셔서 4만 3천 원을 남긴 분이시면 이미 카드에서 한 20만 원이 나가신 거죠? 그렇죠. 우리가 할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네. 네. 1월 24일까지 배송 마감하니까요. 네. 그 이후에 구매하신 분들은 2월 달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서두르세요. 서두르세요. 감사합니다. 여러가지 문제로의 다양한 접근 이상평론 이 방송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지난 2년간 서울 동북부의 수많은 시민들을 만나고 다니신 그쵸. 그 2년 후에 그 회실이라는 방송에서 이야기할 건데 라고 하면서 네. 현장 탐방가 손희상 선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오기 전에 지하철을 탔는데 옆자리에 어떤 어린이가 앉아있더라고요. 그 어린이가 조그만한 로보트 그런 걸 가지고 있었는데 버튼을 딱 누르니까 팔이 팍 나가요. 팔이 뻗나요 아니면 팔이 나가나요? 그러니까 팔이 늘어나요. 다시 마냥. 늘어나죠. 그런데 다시 버튼을 딱 누르니까 그 팔이 쓱 하고 들어가더라고요. 우와. 깜짝 놀랐습니다. 그거 뭐죠 그 버스가 전투유닛으로 변신하는 그거 뭐더라? 터닝메카드. 그죠 터닝메카드인 것 같은데? 그거 작동 영상 보셨어요? 저는 해봤어요. 아 진짜요? 이 양반아. 와 저 그 영상 보고 진짜 비명 질렀잖아요. 저 우리 초조카 선물해 주느라 터닝메카드 하나. 저는 근데 이렇게 처음에 포장은 전투유닛 모양으로 돼 있어요. 칼을 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 그냥 이거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보자마자 초조카는 30초를 쳐다보더니 어떻게 해야 차가 됐다가 자동으로 버튼 하나만 누르면 다시 핑 튀어나오면서 로봇이 되는지 알더라고요. 그 버튼 누르면 더 신기한 게 그 카드 놓고 카드 딱 대면 딱 들이잖아요. 참 요즘에 그 장난감이 변화한 걸 보면 깜짝깜짝 놀라요. 제가 어릴 적에는 마징가 제트를 갖고 놀았는데 마징가 제트는 그 로켓 주먹 쏘잖아요. 몇 번 쏟아보면 주먹을 잃어버려요. 그래가지고 마징가 제트 갖고 있는 애들 보면 다 팔이 한 장씩 없고 말 그대로 손모가지가 날아가거든요. 참 근데 그런 시대에 살다가 요즘에 어린이들의 장난감들을 보면 정말 세상이 많이 바뀌었구나. 그런 걸 느끼게 됩니다. 저는 어릴 때 항상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요? 그런 로봇 테레비를 보면 펀치로 숨은 펀치가 나간 다음에 다시 돌아올 때 그대로 백하지 않고 방향을 바꿔서 이렇게 날라오잖아요. 그럼 저대로라면 저 펀치에 얼굴을 맞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또 반대쪽에는 추진장치가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저기저기 다시 장착이 되는 거지? 알고 보면 사륜구동인 거지. 들어갔다 드리프트를 주먹이 드리프트를 딱 받고 딱 껴지는 제가 참 얼마나 터닝마켓 앞에서 꼰대 같았냐면 그걸 딱 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구나. 야 근데 차로 변신하려면 칼은 빼야지. 라고 얘기했더니 초조카가 저를 비웃으면서 칼은 이렇게 주면 돼. 이러면서 딱 품고 차가 되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완벽해요. 와. 네. 많이 바뀌었어요. 네. 세상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네. 그 얘기예요? 네. 심오한 이어 나갈 말씀이 있을 거라고 기대한 저는 뭐? 지난주에는 제가 한 2년에 걸친 거리 취재 가운데 몇몇 사례들을 전달을 해드렸죠. 맞습니다. 오늘도 거기서 좀 더 이야기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지난주에 전해드린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는 대강 이런 사실들을 알 수 있었는데요. 첫째는 최저임금 1만 원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 정확히는 몸서리 치면서 싫어한다고 봐도 될 정도의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고요. 알고 보니 상당주가 그 정책의 코어 타겟이었다. 몸서리 치며 싫어한다기보다는 그 정책이 자기 생계에 위협을 준다고 판단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그런 분들이 대개 최저임금을 받고 있든지 아니면 최저임금에 준하는 낮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인데 지난주 방송에서는 그중에서도 더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는 아파트 경비원, 파견업체 직원, 식당 보조 업무 등등을 하고 계신 분들의 응답을 제일 먼저 소개를 해드렸었죠. 그렇죠. 그분들의 생각하고 그리고 방송 지난주 뒷부분에 언급했던 최저임금 1만 원에 찬성하시는 분들의 생각을 비교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체감상이 아니라 아주 강력하게 말할 수 있는 건데요. 정작 최저임금 또는 최저임금에 준하는 임금을 받는 분들 가운데서는 특히 고령자인 경우에는 찬성 의견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더라도 지난주에 아파트 경비원분 중에 그런 분이 계셨죠. 나는 굳이 인생 그냥 날라가는 상관없으니까. 나는 이미 틀렸으니까. 젊은 사람들 잘 되었으면 좋겠네. 젊은이들이라도 잘 돼야지. 그런 정도. 그렇게만 나올 뿐이죠. 그런데 그게 심지어는 현재의 소득으로 생활이 어렵다고 말하는 경우 그리고 임금이 조금은 여기서 더 올랐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그런 분들의 경우에도 최저임금 1만 원에는 딱짜로 반대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반대의 이유는 다양했습니다. 지금의 삶에 만족한다거나 혹은 물가 인상이 예상된다거나 하는 등등의 이유가 있었는데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해고가 될 가능성 때문이었죠. 가장 눈에 서운하고 가까워 보이는 결론. 네. 특히나 해고를 경험했거나 아니면 주변의 동료들이 해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반대하는 집단의 의견은 많은 경우에는 그 항의와 흥분을 동반하곤 했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최저임금 1만 원이라는 목표는 최저임금 노동자 계층에게 희망을 죽이는커녕 오히려 불안과 위협을 느끼게 한다는 겁니다. 지난 10년 동안 사실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세계적으로도 높은 편에 섰겠습니다. 경제성장률보다 최저임금 상승률이 높았고요. 최근 몇 년 동안은 물가 상승률도 앞질렀습니다. 이건 문자 그대로 사실인데요. 여기 하나를 더 얹자면 한국의 최저임금은 1인당 gdp에 대비했을 때 어지간한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어쩌면 청취자 여러분 가운데는 이 사실에 불편해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저도 불편해요. 1인당 gdp에 비해서 높다는 사실이 최저임금 수치가 충분히 높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근거가 되나요? 아니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니죠. 실질 구매력이랑은 또 다르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소득 중위값이랑도 차이가 있겠죠. 네. 그 얘기를 좀 더 들어봅시다.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일단 어쨌든 간에 적어도 명목상의 임금 수준은 낮지는 않다는 거죠. 한국의 최저임금이. 그런데 종종 진보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상황이 실제보다 더 나쁘다고 여기고 싶어 할 때가 많아요. 그건 정치를 해야 하는 광의의 정치를 해야 하는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아주 필요한 전투 기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엔 악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종종 어떤 경우에는 지금 한국의 헬조선이라는 헬조선인 이유 같은 것들을 수집해서 들려드리면 오히려 더 좋아하기도 하고 그러세요? 역시 우리나라는 헬조선이야. 그러면서 지화자를 불러요. 어떤 분들은. 이거는 진짜 앞으로는 시사용으로 등재돼야 돼요. 이것은 전형적인 역국봉입니다. 리버스 국봉. 그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상황이 안 좋다는 얘기를 하면 그게 진보장사가 더 잘 되거든요. 그래서 그 방송을 편하게 하는 방법은 진짜 상황이 안 좋다는 얘기만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동안 소심해져서 말 못하던 게 오랜만에 팍 하고 꽂히네요. 사실 보면 매일같이 상황이 안 좋다는 얘기만 하는 그런 매체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문제가 뭐냐면 계속 우리가 헬조선이라는 얘기, 우리가 지금 상황이 안 좋다는 얘기만 계속 듣다 보면 진짜 현실, 진짜로 사실은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판단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명명의 정치학입니다. NH의 백세시대 연구소라고 있는데. NH는 농협이죠. 그렇죠. 얘네가 백세시대를 왜 연구할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런데 그 연구소가 매년마다 조사를 하는 게 있어요. 보험받아야 되니까요. 중산층이나 혹은 상위층, 고소득층이 자기 자신의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그런 걸 조사를 하는데 한국의 중산층 10명 가운데 6명은 스스로를 빈곤층이라고 여기고 있다고 그래요. 여기서 중산층이라고 하는 거는 평균 1억 8천만 원 상당의 재산이 이미 있고 그리고 월평균 366만 원의 소득을 벌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중에 10명 중 6명이 나는 빈곤층이다 라고 인식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균 1억 8천만 원 상당의 재산이 있고 월평균 366만 원의 소득을 버는 사람의 60%가 스스로를 빈곤층이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재작년보다 줄어든 거예요. 재작년은 이게 한 78%인가? 그 정도의 중산층이 자기 스스로를 빈곤층이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1억 8천의 재산이라고 등재했을 때 그냥 얼른 이 숫자만 들어보면 당연하다고 느껴지는 게 재산 중에 완전 대부분이 집이겠죠. 사실은 집이죠. 집입니다. 그리고 1억 8천이라고 생각하면 절반 넘게 자기 집이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다가 그런데 또 심지어는 최상위 고소득층도 3명 중에 1명가량이 자기 스스로를 빈곤층이라고 여겨요. 자기 커뮤니티에 갇혀서 살다 보면 아기 둘한테 한 달에 3, 400만 원의 학원비를 쓰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지게 되죠. 그런데 이게 말이죠. 이렇게 다 같이 스스로를 빈곤층이라고 여기고 있고 다 같이 지금 우리 다 힘들다고 여기고 있는 이런 사회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빈곤층을 위한 정책에 다 같이 찬성을 하는 게 아니라 중산층이나 혹은 그보다 더 높은 계층을 위한 정책이 빈곤층을 위한 정책이라고 포장되어서 나온다는 거죠. 재미있습니다. 다시 읽어드리죠. 중산층이나 그보다 높은 계층을 위한 정책이 빈곤층을 위한 정책이라고 포장이 되어 나온다. 이걸 다시 말씀드리면 지난 10여 년 동안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세계적으로 높은 편에 속했습니다. 그럼에도 최저임금 소득자들은 나아진 것이 별로 없다고 느끼고 있었고요. 이건 제가 그 전까지는 제가 이렇게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만 취재를 하면서 사람들을 계속 만나고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지금 상황이 그렇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런데 그분들 말씀을 또 들어보면 그분들은 때로는 상황이 더 나빠졌다고 여기기도 했고요. 때로는 임금 인상 같은 변화보다도 자신의 일을 통해서 자기가 일하는 와중에 작은 행운이라도 얻게 된다면 예를 들면 좀 그나마 나은 고용주를 만난다든지 그러면 기꺼이 거기에 만족하는 모습을 보이곤 했죠. 특히 이런 입장들은 일자리를 잃으면 재취업이 어려운 주부와 고령층에서 매우 흔하게 관찰이 됩니다. 취업에 가장 취약한 계층. 최저임금 노동자들은 단지 낮은 임금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용 형태가 대부분 단기 계약직이거나 파견직, 비정규직이게 마련이죠. 낮은 임금에도 불구하고 일을 계속하는 이유는 그분들이 일을 계속해야만 의료보험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직업을 잃었을 경우에 재취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회보장에 바깥으로 내몰리게 되죠. 지금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이분들은 임금 인상보다도 현재의 취업 상태를 더 오래 유지하는 편을 바라곤 해요. 지난주에 들려드렸고 저도 취재하면서 큰 충격을 받았던 거지만 이미 파견 노동자인 분들은 심지어 박근혜 정부의 노동법 개정을 더 좋은 것을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저임금이 얼마다라는 말만 했는데 거기에서 옆에서 포장되어 나오는 이상한 아우라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이렇게 올라서 정부가 굳은 의지를 보여주면 정부는 그건 의지의 표명이기도 하거든요. 정부가 의지를 표명했으니까 최저임금을 크게 올림으로써 우리의 고용을 안정시켜준다거나 부당하고를 못하게 한다거나 하는 문제도 함께 잘 돌봐주지 않을까 하는 착시가 있어요. 그래서 청취자분들이 지적해 주셨어요. 실제로 그럼 순서가 있는데 먼저 뜯어고쳐야 되는 거는 현장에 있는 노동감독관들이 좀 더 일을 더 잘하게 만드는 거구나라고 지적하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무릎을 팍 찼습니다. 그런 청취자분들 가운데서 어떤 분은 저한테 말을 좀 천천히 해달라고 하셨는데 얘기가 지금 왜 나와요? 제가 지금 말을 천천히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다른 청취자분... 진짜 빨리 말하는 건 다 잘랐구먼. 왜 그러세요? 청취자 여러분. 다른 청취자분들 가운데서는... 제가 말이죠. 최근에. 트위터를 검색할 줄 알게 됐습니다. 진짜 빠르게 진화하시네요. 아따, 2017. 그건 그래요. 뭔가 다마고치 같아요. 저는 이제 드디어 트위터를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만나기 전에 삶을 저희는 모르지만 저희를 만난 이후에 스마트폰을 사시고 트위터를 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처음 뵀을 때는 그냥 벌거숭이셨어요. 그러니까요. 문명인으로서는... 빠르게 진화하시네요. 난 책이 많아. 그냥 가만히 있는... 지금은 수트를 입고 오시죠. 지금은 수트를 입었어, 세상에. 그 전에는 연필 가끔 간석기 만들고 이러고 있다가... 트위터에서 어떤 분의 의견인데 윤세민 기자님은 일을, 일한다고 할 때 일을 숫자 1로 발음하신다고 그 부분을 지적해 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혹시 윤 기자님 그거 되시나요? 2의 2승, 2의 2승, 2의 2승, 2의 2승. 2의 2승. 부산사람들은 구분할 수 있습니다. 2의 2승 이거요. 그렇습니다. 2의 2승, 2의 2승, 2의 2승, 2의 2승. 방금 제가 한 게 저거예요. 이건 또 영남호의 특권이기도 해요. 다시 오늘의 이야기로 넘어가죠. 취재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또 다른 사실이 있었는데 20대의 젊은 층,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대학생 가운데서도 최저임금 1만 원에 찬성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죠. 지난주 방송을 참고해 주십시오. 특히 20대는 기성세대보다 훨씬 더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도 최저임금제가 잘 안 지켜진다거나 하는 이유로 최저임금 1만 원의 실효성을 잘 믿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최저임금 노동자를 270만 명 정도로 추산을 했을 때 이거는 사용하는 자료에 따라서 300만 명 이상으로 보는 통계도 있긴 합니다만 그런데 그 270만 명 가운데 최소한 200만 명가량의 노동자가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고 있거나 임금 체부를 겪고 있어요. 되게 많은 비율이죠. 그런데 그걸 구제받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구제받기도 어려울 뿐더러 그 구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중에서 고용주에게 형사처벌까지 주어지는 사례는 한 해에 평균 10건이 채 되지 않아요. 물론 벌금은 낮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임금 체부를 한 것에 대해서는 그 법정 이자까지 계산해가지고 다 토해내야 되잖아요. 여기 아마 형사처벌까지 주어지는 사례가 낮은 게 형사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보다는 그 형사처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합의 금액을 줘서 형사처벌 단계로 넘어가지 않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도 이제 물론 윤선민 같은 피임금 체불 베테랑 들은 잘 알고 있는 부분이라서 합의도 합의지만 고용지청을 다니면서 그거를 넣고 하는 것도 임금 받아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보통 부담스러운 게 아니다. 그럼요. 그거 고용노동부 가가지고 그럼 앞에 담당하시는 분이 사업자한테 제 본인 앞에서 바로 전화를 해요. 그런데 막 얘기를 해주는데 엄청 세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또 그쪽에서 행사소설을 했나 봐요.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고 이러면서 엄청 세게 얘기해 주는데 고마워서 울뻔했어요. 그분들 되게 좋은 사람들이에요. 위에서 일 못하게 해서 일을 좀 못해서 그렇지 하는 거 보면 되게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거기 앉아 있으면 그분들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을 것 같더라고요. 하루 종일 싸우세요. 그럼요.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 가운데 채부를 겪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고용노동청을 찾아가 보시기 바라고요. 지청을 가십시오. 정화청을 가십시오. 굉장히 잘 해 주십니다. 어쨌든 지금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최저임금 노동자들 가운데 임금 채부를 겪고 있거나 최저임금 마저도 못 받는 경우가 되게 많다. 이게 몹시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실효성을 의심하는 젊은 층한테는 최저임금이 올라야 하는 당위를 아무리 외쳐보아도 관념적인 얘기가 될 수밖에 없죠. 일단 지금 현실에서 아직까지 고쳐지지 않은 부분은 너무 많은데 이 부분을 더욱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거나 임금을 떼인 경우에 구제안을 먼저 만드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좋습니다. 최근에 땡도날드에서 어떤 지점의 업주가 아르바이트 노동자들한테 임금을 안 주고 튀었어요. 잠수를 탔습니다. 네. 아마 이 동네에서 일어난 일일까요? 네. 여기서 가갔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강력히 처벌을 해가지고 이런 업주가 더 나오지 않도록 하는 건 당연하고요. 그건 일단 당연하고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적어도 최저임금 노동자에 한해서만큼은 임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 국가나 지자체가 먼저 우선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국가나 지자체가 업주에게 그다음에 추징을 하는 방식 현재 최당금 제조라고 비슷한 제도가 있죠. 그런데 거기서 더 크게 더 많이 나아가서 최저임금 노동자들에 한해서라도 그게 더 완벽하게 100%로 딱 보장이 되게끔 그렇죠. 최당금은 정규직이거나 아마 그런 경우에만 되고 정확한 고용관계가 아니거나 파견직인 경우에는 받기가 조금 복잡하실 거예요. 그러면 국도 넘어가는 길에 플래카드에 때임돈 받아들입니다. 그렇죠. 노동부. 고용보험. 끝까지 추적해서. 네. 좋네요. 네. 노웨이 아웃. 그러고 보니 오늘 유엠씨님이 약간 사채꾼 우치지마 같은 복잡을 지금 계시네요. 아 우시지마요. 그거 저 한 챕터 봤는데 되게 멘탈 털리는 말하던데요. 제가 이 방송국에 올 때마다 되게 뭔가 패션 경쟁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가끔 봤는데. 우리가 어떻게 손이상 선생을 이겨요. 저 삼색선 봐줘 셔츠 끝에. 프랑스인 같네. 지금 바깥에 유면상 피디님 계시잖아요. 바지를 입고 계신데 바지의 중요한 부분에 장식이 돼 있더라고요. 현란하게 글씨가 써 있죠. 그렇게 말하면 우리는 듣는 매체인데 청취자분들이 어떻게 이해하시겠어요. 어떻게 이해하시던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끈으로 묶여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에 계신 분들이 다들 이렇게 옷을 되게 잘 입고 멋있으시다. 특히나 이제 그 유엠씨님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까지 본 사람들 중에 저렇게 깡복이 잘 어울리는 사람을 본 적이 있었어요. 깡복이요? 깡패 옷이라는 뜻이죠. 제가 지난번에 그 유엠씨님이 작은 가방 파우치 같은 거를 아 색이요? 네. 그걸 옆구리에 끼고 계신 걸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나 그 선물 받은 거 알아서. 근데 그거 되게 영락 없더라고요. 그 안에 뭐 이렇게 뭐 인감증명 뭐 이런 거랑. 그러니까 정확히는 다른 사람의 인감증명. 진짜 깡복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게 요즘 이제 트레이닝 세트를 많이 있는데 진짜 깡복은 거기 이제 귀여운 강아지 같은 게 그려져 있잖아요. 반려동물들 중에 뭐 용 뭐 이런 것들이. 아니 그러니까 그 강아지 두 마리 아니면 행진 한 마리. 그렇죠. 보통 그런 게 그려져 있는. 아 그래 사채꾼 같았다. 저 같은 사람이 이제 그 고용봉 같은 데 이렇게 채용이 돼가지고. 노동자 우시지마. 빼인 돈 받으러 다닌다. 국가가 그 일을 하면 좋겠다. 그런 얘기죠. 국가가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 아주 공허한 얘기 있잖아요. 이번에 실업자가 너무 많으니까 사상 최대니까 공적 채용을 늘리겠다. 그러고서는 말도 안 되는 채용 하잖아요. 그러다가 처음에 내놓고 6개월 뒤에 별 반응 없으면 다시 밀어넣고서 채용 안 해버리고. 이런 데 채용 늘리면 좋겠는데요. 그렇죠. 저 지금. 은퇴하고 착하게 살고 싶은 사채꾼들. 저 지금 소가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네. 저번 8월 달에 소를 넣었고. 지금이 이제 몇 개월이 지났죠. 8, 9, 10, 11, 11, 6개월이 지났네요. 근데 그쪽은 아무 액션도 취하지 않고 있어요. 네. 저 혼자 모든 액션을 취해가지고. 다음 달에 판결이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근데 나와도 받기가 어려워요. 그래요? 그럼요. 그래봤자 법인 통장 압류하는 것뿐인데 거기에 돈을 넣어놓겠어요? 아니면 보증금을 압류해가지고 거기에 사무실 뺄 때까지 기다려야 되거나. 혹은 사무실 집기에 빨간 딱지를 붙이는 건데 그것도 그거대로 어려움이 있고요. 네. 상당히.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제도 자체가 받으려는 사람이 모든 절차를 수행하기에 너무 어렵고 무시하겠다는 사람은 무시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사채꾼이 필요한 거예요. 네. 사채꾼들은 방에 들어가 보면 따가로 뭐가 얼마짜리인지 전당부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최저임금제라는 건 말이죠. 원래 최저임금제가 있어야 하는 이유가 저숙년 노동자의 삶을 최소 수준이나마 보호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최저임금 노동자한테는 임금 몇 달 밀린 게 되게 심각한 위기일 수가 있어요. 매우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월세를 못 내고 지금 당장의 끼니를 해결할 수 없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들의 삶을 더욱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입장이 어땠건 간에 저는 회사의 회계를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월말에 정산할 때 되게 일말에 공포와 스트레스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행사 나갔다가 옛날에 앨범 활동할 때 출연료 못 받았을 때 기억이 나서 늦게 받았을 때 기억이 나서 이거 한 시간만 늦어져도 20대 때는 안 주는 거 아니야 하고 택배보다 더 심하게 기다리잖아요. 그 기분들이 몰려있는 생각이 드니까 나름도 이것도 스트레스예요. 그런데 회계하는 사람의 스트레스는 받는 사람의 스트레스는 비교도 못하죠. 그래서 저는 거의 한 80% 확률로 돈을 제 시간에 제 날짜에 못 받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 받았는데 요즘은 돈이 제 날짜에 안 오면 전화해서 확인을 한 다음에 조용히 앉아가지고 내용 증명을 써요. 그런 다음에 잘 보관해놓는 거예요. 다 쓰고 나면 왠지 스트레스가 약간 해소돼 있어요. 보내지는 않으시고요. 기를 모은다는 느낌으로. 보내는 건 이제 한참 뒤에 일이죠. 그래서 정산하는 사람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용 증명은 쓰고 있겠구나. 맞아요. 좋은 거예요. 견딜 장치가 있잖아요.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한편은 젊은 층에서 더 많이 나오는 의견인데 노동 시간에 따라서 임금을 매기는 방식 자체에 의문을 표시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분 소개해드렸습니다. 특히나 좋은 대학의 간판을 갖고 있거나 이미 아르바이트만으로도 좋은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경우 드물지만 그런 경우에는 그분들은 능력주의 내지는 성과주의적인 사고 방식을 강하게 갖고 있는 경우가 있었죠. 제가 오늘 방송 녹음을 하기 전에 팟빵 게시판을 딱 들어가봤더니 맨날 가시잖아요. 맨날 가지는 않습니다. 가끔 가요. 그런데 거기 게시판에 거기에 관해서 아주 긴 댓글을 남겨주시는 어떤 청취자분이 계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능력주의 또는 성과주의적인 사고 방식을 길게 논박을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사고 방식이 저나 그할실의 견해는 아니고요. 취재 가운데 나온 여러 응답 가운데 하나였다는 거고 그 청취자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저임금은 시간당 노동의 최저값이며 보호되어야 됩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면에는 최저임금 인상이 자신의 임금 인상으로 이어지지는 않는 분들도 계신다는 거. 사실 그리고 상당히 많다는 거. 여러 분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식당에 계시는 분들이나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랫동안 노조활동을 해오셨던 분이나. 이것도 현실은 현실이니까요. 일단 그 현실은 인정을 해야 되겠죠. 그분들은 최저임금 1만 원 정책을 남의 일로 여기거나 때로는 착잡함을 느끼기도 하고 그러시죠. 베테랑의 상대 임금이 깎인다. 트위터를 통해서 청취소감을 전해주신 다른 어떤 분도 계신데 그분은 아마 공예를 하시는 분 같아요. 네. 주얼리 공예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100년 전에 7년 전에 아 네. 잘못 읽었습니다. 100년 전에 태어났어도 놀랍네. 100년 전에 7만 원이라고 읽으려고 그랬죠. 100년 전에 7만 원이 아니고 그런데 그거 받았으면 지금 방응 뭐야. 그렇죠. 아 그러니까 7년 전에 100만 원을 받으셨는데 만약에 100년 전이 맞으면 저는 손윤상 선생님한테 화내려고 그랬어요. 아니 지금 저 100살 노인네가 트위터 이렇게 잘하는데 그러셨는데 지금은 200만 원을 받고 계신다 그래요. 그런데 최근에 업계 초짜들이 150만 원을 받는 걸 보면서 가끔씩 착잡한 마음에 든 적이 있었다고 그렇게 전해주셨습니다. 당연히 이런 마음은 업계 초짜들에 대한 어떤 반발 같은 게 아니고 자기 급여가 두 배로 올랐지만 그보다 물가가 더 많이 오른 상황 이런 현실적인 고민이 담겨 있는 거라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이거는 급여가 지금 한 200만 원 된다고 해가지고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착잡함은 그 상황에 놓인 분들한테는 자연스러운 감정이고 우리는 최저임금 노동자뿐만 아니라 그보다는 상황이 쬐끔 아주 쬐끔 나은 분들과도 공존을 해야 한다는 거죠. 당연합니다. 그런 분들 많잖아요. 정규직으로 취직하기 이전에 버는 수익이 정규직으로 취직했을 때 수익보다 더 높은 수익을 거두시고 계시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정규직으로 취직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꽤 있죠. 왜 그러냐면 그게 미래의 장례성 때문에 안정성. 안정성과 그리고 연봉은 계속해서 오르고 커리어가 쌓인다는 점 때문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 지금 이 리포트에 따르면 어떤 직종들은 상당히 다수의 직종들은 그런 장례성도 보장을 안 하는 방식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네요. 정치라는 거는 이 집단의 이익하고 저 집단의 이익하고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의 이익하고 이걸 다 아우를 수 있는 게 정치여야 되는데 여기서 저는 시원한 조절 방안을 내놓지는 못하겠고 다만 도덕적인 당위만으로는 다른 집단을 설득할 수 없다. 이런 말씀 정도를 드리겠습니다. 네. 매우 많은 문제들이 박근혜는 없어져야죠. 최순실은 벌받아야죠. 없어진다는 게 실제로 존재 자체가 사라져야 된다는 공유처럼. 그냥 검을 뽑아드려야죠. 그냥 뭐 청와대에서 제거돼야 된다. 네. 그런 당연한 것들 말고 상당수는 내가 믿었던 도덕적 당위가 다른 사람에게 생지옥일 수 있다. 취재를 통해서 알게 된 세 번째는 최저임금 1만 원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최저임금 노동자나 아르바이트 노동자보다 다른 집단에서 더 훨씬 자주 만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직접 취재를 했기 때문에 제가 몸으로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중 한 집단은 아주 고소득은 아니지만 이미 많은 소득을 벌고 있고 어느 정도 자유롭고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죠. 말하자면 중간계급인데요. 그중에서도 나름 자리를 잡은 경우 그러니까 한 30대 후반에서 한 40대쯤 됐을 때 그때쯤에 최저임금 1만 원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그분들의 요지는 내 삶이 좋아져야 되니까가 아니었습니다. 주로. 네. 그분들이 찬성하는 까닭은 자기 삶이 나아질 거라는 그런 기대 때문은 아니고 오히려 자신의 급여는 거의 변화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일단 그렇게 생각들을 다 기본적으로 하고 계신데 그럼에도 이분들은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라든지 혹은 빈곤층의 자립을 도와야 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진보적인 당위로 등등등으로 해서 최저임금 1만 원에 찬성하는 모습을 보이곤 했죠. 조금 거칠게 말하자면 이 사람들에게 최저임금 1만 원이라는 정책은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 정책 같은 거죠. 네. 그런 측면으로 접근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이 안 되고 소득이 그거보다는 높으신 분들은 같이 잘 살자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고 최저임금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내가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제 생각에서는 이렇게 찬성하시는 분들이 여론조사를 했을 때 나오는 최저임금 1만 원에 찬성하는 25% 가운데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실 것 같아요. 물론 2계층이라고 해서 다 찬성한다는 얘기는 당연히 아니고요. 반대 또는 유보 의견도 많을 테지만 그걸 다 언급하자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방송에서 생략을 한 거고요. 그럼에도 2계층을 따로 설명하는 까닭은 뭐냐면 실제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이나 30대, 20대 그런 젊은 층보다도 2계층에서만 집중적으로 찬성 의견이 더 많이 나오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아마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최저임금 1만 원 정책의 적극적인 찬성파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주로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당위로 말하곤 하는데 그 밑바탕에는 복지를 늘리기 위해서 세금을 더 내는 것보다는 최저임금을 올려서 저소득층의 소득이 증대하는 것이 낫다. 그런 계산도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집단에 있어서 최저임금 1만 원이라고 하는 거는 자신한테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고 그렇게 되면 좋고 되면 좋은데 그리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도 하지만 그게 안 된다고 해도 자기한테 그렇게 큰 타격은 없는 그런 거죠. 네. 정치의 본질입니다. 적극적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그거라는 겁니다. 내 인생과 직접 관련이다. 그런데 최저임금 1만 원에 별다른 고민 없이 찬성 의견을 말하는 또 다른 집단도 있었죠. 소개해드린 사례 가운데 예를 들자면 유치원 보육교사분들이라든지 심리치료사분 사회복지사 이분들은 현재로서는 임금 수준이 그다지 높지는 않고 사회적으로 아주 우대받는 지위를 가진 것은 아니지만 사회가 이분들을 더 많이 필요로 하고 있고 따라서 인력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그러므로 해고의 위협을 상대적으로 훨씬 적게 받는 집단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면 되게 중요한 키워드는 사실 고용안정인 것 같아요. 네. 오롯이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 이런 직업군에서는 정치 성향에 관계없이 최저임금 1만 원에 찬성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것 같아요. 적어도 1만 원까지는 아니더라도 큰 폭의 임금 인상을 찬성할 가능성은 높은 거죠. 만 원 이어도 좋고요. 네. 유치원 보육교사나 심리치료사 외에도 아마도 사회복지사나 간호조무사 제가 지난주에 언급해드리지는 않았습니다만 어떤 간호조무사 분도 제가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분들도 찬성을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방과 후 교육교사 등등등이 아마도 비슷한 입장을 가질 거라고 예상을 할 수 있어요. 최근에 정부가 무슨 혁신학교인가 그런 거를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그걸 창조경제 좀 비슷하게 봅니다만 그 정책으로 해서 정식 임용고시를 거치지는 않았지만 교육 분야에 고용되는 인력이 크게 늘고 있죠. 저는 심지어 이것도 해봤어요. 아 그러세요? 도대체 안 해본 게 뭡니까? 지난주부터 의심하기 시작했죠. 저분 몇 살이신가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아니 뭐 계약적으로 뽑더라고요. 방과 후 교사 가서 애들 가르쳐주라고 잠깐 2시간 동안 이력서 한 6장 쓰겠어요. 이력으로만. 저는 이제 이런 분들 이런 집단을 발견한 것이 제 취재의 성과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운동적인 차원에서는 이런 직업군의 노조 설립을 지원한다든지 이분들과 손을 잡기 위한 그런 고민을 빨리 시작해야 된다고 보고 아 그러네요. 조직화의 중요한 객체네요. 주체가 돼야 되는 분들이네요. 저는 그래서 왜 그 생각을 못했지? 생각하자면 대학생 아르바이트 분들한테 접근하는 것보다 이분들한테 접근하는 게 더 운동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실효성이 더 크다고 보거든요. 이분들을 다시 한번 정의해 주시겠어요? 여기 써 있잖아요. 유치원 보육교사, 심리치료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방과 후 보육교사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임금 수준이 높지는 않지만 자고 사회적으로 우대받는 지위가 아니라고 여겨지며 하지만 사회가 이들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고 인력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서 해고의 위협은 다른 앞에 말씀드렸던 업종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사람들 정규직 저소득층이요? 정규직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정규직이 아니고 비정규직이라고 하더라도 정규직으로 채워도 안 해줘 또 어떤 이러한 특정한 직종에서는 해고의 압력이 상당히 적은 편이죠. 왜냐하면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으니까. 노조가 생겼으면 좋겠네요. 아주 센. 그러네요. 어린이집 보육교사 같은 경우에도 노조가 필요했던 순간이 여러 번 있었죠. 어린이집 노조 진짜 큰 거 하나. 민주노총 뭐 합니까? 저는 또 가끔 그런 생각도 하는데 요즘에 홍대 여신이라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홍대 가면 10미터에 한 분씩 계신다면서요. 홍대가 파로패논 신전 같아 됐어요. 인도의 다신교조.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홍대 여신도 노조가 필요해요. 너무 많아서 홍대 여신 최저임금 수준이 낮아지고 있다. 홍대 여신 노조. 좋습니다. 류포식의 취재는 여론조사하고는 다르게 몇 퍼센트가 찬성을 하고 몇 퍼센트가 반대를 하는지 정확히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찬성인지 반대하는지 그게 되게 모호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거기다 대고 찬성하든지 반대하든지 하나만 고르라고 하면 진짜 진실한 답이 안 나와서요. 그래도 제가 그냥 대충 느끼기로 제 체감상으로는 지난주 방송 앞부분에 언급해드렸던 여론조사하고 비슷한 비율로 나오는 것 같아요. 한 25% 정도가 찬성을 하고 그런데 다만 이렇게 직접 물어서 취재를 해보면 찬성하시는 분들은 대체로 비판적으로 또는 유보적으로 찬성을 하는데 그에 반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자기 삶과 직결된 일로 여기면서 끔찍하게 여기더라는 거죠. 이건 하나의 시사점을 제공해주는데요. 어떤 분들한테는 이게 좀 곤란을 들을 수 있을 법한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작년에 지난 총선 때에 진보 진영이 영 좋지 않은 성적을 거뒀던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가 이 최저임금 1만원 정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결코 제가 그 정책에 반대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드립니다. 저는 찬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선거 전략으로서는 영 좋지 않았다는 거죠. 좋은 전략이 아니었다. 예컨대 그 원외 진보 정당 가운데 그러니까 그 의석을 갖지 못한 정당이죠. 특히나 이 정책을 거의 최우선 의제로 제일 많이 밀어붙었던 정당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정당은 창당 이후에 가장 낮은 압도적으로 가장 낮은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네. 그 정당의 19대 총선과 6회 지선에서의 호성적을 떠올리면 아주 의외의 성과였죠. 지난주와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가장 섹시한 의제를 가장 중요하게 외쳤던 정당이 가장 안 좋은 성적을 받은 거군요. 네. 손희상 선생의 견해는 저희 회사의 견해와 다릅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야겠죠. 다양한데 이 시각을 부디 참고해 주시기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제가 그냥 평론가로서 하나의 어떤 비평적인 관점을 가지고 제시해드리는 하나의 의견이에요. 네. 지금 우리 방송에 평론가가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데 다른 평론가 분들의 이야기도 참고하시고 네. 그런데 주목할 만한 점은 시장임금 1만 원을 찬성하시는 분이 이것을 찬성하기 위한 자료조사를 해봤더니 이렇게 나왔다라는 것이잖아요. 네. 그러했습니다. 잠시 후에도 계속해서 댓글, 트윗, 메일 온 것들 이런 것들 계속해서 손희상 선생이 언급을 해 주실 텐데 잠시 후에도 갑자기 많은 반응을 보여주신 청소자 여러분들께 매우 감사드립니다. 심지어는 오늘은 해외에 있는 한국인들에게 이러한 국내에서의 노동정책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해 설명해 주신 분도 계셨어요. 실제로 영향이 많다. 와 진짜요? 원화가 뛰고 내려가고 하고 많이 달라진다. 이런 얘기를 되게 자세히 설득력 있게 설명해 주신 분도 계셨어요. 자기 이야기를 그리고 제가 가장 감사드립니다. 최소한 자기 주변 아니면 자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 맞아요. 정치 이야기 이렇게 우리가 중앙정책 얘기 한동안 많이 하다가 그걸 자기 얘기로 이렇게 연결 바로 지어가지고 설명을 해주시는 청소자분들이 이렇게 많이 나타났던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매우 감사드립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따라갔다. 정도의 로우 데이터로 봐주십시오. 그 뒤에도 우리 회사의 견해만은 무관할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의 최고의 견해란은 뭐죠? 광고입니다. 공신보감은 식약초로부터 기억력 개선 기능을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억력이 개선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인체조경 시험을 통해 공신보감을 섭취한 사람들이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였습니다. 공신보감과 함께 소중한 기억을 오랫동안 간직하세요. 공신보감이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콕 집어 콕 깔끔한 맛의 경기도 김치를 만들기 어려운 땐 콕 집어 콕 오차 없이 지켜지는 절임 과정 양념 배합, 저온 발효, 숙성 정부가 보증한 전통 식품 인증 업체에요.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 땐 콕 집어 콕 SD 카드 포맷도 필요 없고 사고 시에 영상을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믿을 수 있는 목격자 미르 블랙박스 M8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100년 전에 재단한 천으로 마름한 자켓 위에 동인도 회사의 주요 간부 집안 사람이 하고 있다가 유실되었을 듯한 브로우치를 달고 계신 맞습니다. 뭐예요 그거? 단풍나무 브로치 단풍나무는 아닌 것 같고 고사리인가요? 뭔가 나물 같기도 한데 쑥이죠 쑥 멀리서 봤을 땐 말에 화난 줄 알았는데 쑥 모양 금 브로치가 있다니 멋져요. 네 손희상 선생님과 함께 하고 있어요? 저한테 수트라고 하는 거는 그냥 교복 같은 거라서 저는 동네에서 축구할 때도 수트 입고 하거든요. 제가 겨울에 입는 겨울 수트가 3벌 있는데 정확히는 나머지 2벌은 수트라고 말 안 하죠. 인민복이니까 인민복이고 지금 이게 앞으로 여러분은 지겹도록 보실 겁니다. 수트 외에 다른 옷도 있으시지 않은가요? 다른 옷은 제가 평소에 입고 다니는 옷 아시잖아요. 거의 거제에 가깝다고 보십시오. 근데 저는 이쁘던데? 아 그 저 88올림픽 국가대표팀 자켓? 네 추울 때는 정말 좋겠어요. 그렇게 그거 입고 쪽팔리면 추위를 잊을 수 있어요. 아무튼 저 손희상 선생님과 함께 하고 있고요. 지난주에 제가 취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방송 내용에서 뺀 집단이 있습니다. 뭐죠? 자영업자죠. 네 최저임금 인상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집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뺐냐면 최저임금 1만 원을 물어보면 나오는 반응이 거의 다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되게 굳이 알려드리지 않더라도 어떻게 반응하실지 너무도 모든 청취자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실 거라서 쉽게 예상하실 법한 듣고 계신 자영업자분들도 많고요. 그 가운데서 찬성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손에 꼽을 정도였는데 그중에 그 한 명은 망원동에서 참치 횟집을 경영하는 제 친구였고요. 그러니까 최저임금 1만 원이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이런 걸 물어봤죠. 거기 좀 희한하게도 참치 횟집인데 러시아 음식을 팔아요. 러시아 음식 팔고 그렇습니다. 러시아 재료를 쓰는 게 아니고요? 재료는 한국 재료로 쓰는데 러시아 음식은 독일 맥주 팔고 그래요. 그 양반 말로는 여기 일단 메뉴에 있는 가격들이 다 올라가겠지라고 하더라도 굳이 반대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고 그리고 찬성하시는 분들 가운데 다른 의견은 또 다른 두 분이 계셨는데 각각 사진관이랑 꽃배달 업체의 대표였어요. 그분들은 이제 자신들은 이미 자기 직원들한테 시급 1만 원 이상을 이미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시급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쟁 업체들이 사라질 수 있잖아요. 최저임금이 갑자기 팍 올랐을 경우에 그러면 자기 사업에 오히려 더 좋기 때문에 찬성한다. 사신관에서 시급 1만 원 이상 주기 힘들 텐데 이걸 이루어낸 사업주들은 동일하게 생각할 거예요. 임금이 지급이 잘 되고 있다는 건 우리 회사가 더 경쟁력이 있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 회사의 경쟁력이 드러나려면 다른 회사들이 망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야 되는데 그건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렇겠죠. 꽃배달 업체 대표분 같은 경우는 직원을 전부 다 정규직으로 정년까지 보장을 해서 11명인가를 고용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일단 꽃배달 업체라고 하면 배달도 하니까 포장도 하고 꽃꽂이 같은 식으로 그것도 하고 그거를 전부 다 안 돼요. 모든 직원이. 아 정말요? 그거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직원들이 그걸 다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직원들이 그걸 다 가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셨나 보네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원래 오랫동안 잘 되는 중국 음식점 이런 때는 아예 평생 고용을 해놓고 문 열자마자 모두가 양팔 깐 다음에 모두가 서빙을 하고 그게 다 되는 고용이 안정해서 안정적이어서 그게 요한 크루이프의 축구 철학이었죠. 토탈 중식. 배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이 계셨지만 나머지 다른 분들의 대답은 딱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그 정도만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자영업자분들이 사실은 되게 압도적으로 반대를 하시는데 반대하는 까닭은 그분들이 다 소자본가이고 혹은 악덕 고용주이고 그래서 그런 것만은 아니거든요. 물론 진짜 악덕 고용주여서 나는 임금을 많이 주기 싫어 그런 분도 정말 드물게나 어디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이분들이 반대를 하는 이유가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영업자의 절반은 월소득이 100만 원에 못 미칩니다. 그리고 그 중 일부는 물론 탈세를 위해서 소득을 숨긴 경우도 있겠지만 영세 자영업자 그 중에서도 식당이나 카페 등등 우리 눈에 보이는 가게 말이죠. 그런 걸 경영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3년을 못 버티고 폐업하는 것이 사실이죠. 또 자영업자의 20%는 아무리 일을 해도 빚을 갚기 어려운 절대 빈곤층인 것도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세 자영업자 집단은 그러니까 모든 자영업자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 가운데서 영세한 자영업자 집단은 사업이 잘 되어서 나가는 정말 극히 드문 일부를 제외하면 노동계급에서도 탈락한 노동계급 아래에 있는 그런 계층으로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즉 이 계층에서 반대 의견이 나타난다면 그건 악덕고용주가 아니라 이분들이 가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이고 또 모이는 프랜차이즈 혹은 대출업의 피해가 아래로 흐르고 흘러서 그것의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분들 이라고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도 그게 문제인 거네요. 최저임금을 올릴 경우에 최저임금이라는 제도의 과실은 대기업이나 프랜차이즈가 따먹고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영세자영업자들한테 흘러가는 형상이 되겠네요. 영세자영업자는 최저임금을 보장받을 방법이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집단이 최저임금 노동자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수가 더 많아요. 자영업자의 규모는 저는 한 400만 명 조금 넘는 규모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최근 자료를 보니까 500만 명 이상에서 600만 명에 이른다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90년대랑 비교해보면 극한의 기형이죠. 인구 10% 가용노동인구도 아니고 총인구 중에 10%가 넘게 자영업자입니다. 그런데 최저임금 노동자의 수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270만 명 정도입니다. 두 배 정도 차이가 나네요. 물론 표만으로는 다 할 수 없습니다. 물론 모든 자영업자가 다 직원을 고용하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저도 소득신고가 개인사업자로 돼가지고 작가들은 거의 다 그렇거든요. 자영업자로 등록이 돼 있는 셈인데 말하자면 저는 아무도 고용하고 있지 않죠. 저도 음악 15년, 20년 하면서 자영업자였는데 아무도 고용해 본 적 없습니다. 그런 자영업자들도 있지만 직원을 돈을 주고 고용하는 자영업자는 160만 명에서 220만 명 정도 라고 그래요. 그러면 최저임금 노동자가 더 많을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빠진 게 있는데 최저임금 노동자 3명 중에 1명은 외국인 노동자 즉 투표권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계산을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최저임금 노동자가 더 적다. 그렇다기보다는 최저임금 노동자로서 표를 행사할 사람은 더 적다. 200만 명이 안 되는 수치가 되겠네요. 네. 그렇게 됩니다. 표 바깥의 사람들이 변수로 들어옵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최저임금 노동자 3명 중에 1명은 저 소득층이 아니에요. 그들 가운데 일부는 심지어 상위계층에 속하기도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건 비단 한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전 세계 다른 어느 나라를 가서 보더라도 거의 비슷하게 관찰이 되는 현상인데 특히 최저임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청년층인 경우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게 왜냐면 자신은 최저임금을 받고 있더라도 부모가 높은 소득을 갖고 있거나 혹은 배우자가 많이 벌고 있거나 그런 경우 그런 경우에는 최저임금 노동자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저소득층에 속하는 건 아닌 거죠. 그럼 나머지 최저임금 노동자 3명 가운데 나머지 1명은 그 중 상당수는 이미 최저임금 바깥에 놓여있는 처지인 거죠. 최저임금도 그것조차도 못 받고 있거나 그나마도 그 임금이 밀렸거나 임금을 제대로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해고 위협에 놓여있을 겁니다. 이게 그 최저임금 노동자 집단에서 찬성 의견이 그다지 많지 않은 까닭이기도 해요. 물론 여기서 또 이렇게 반박을 하실 수도 있어요. 최저임금보다는 많이 받지만 시급 1만원보다는 적게 받는 집단도 있다. 7천원 8천원 정도. 그것도 계산을 해야 된다. 그 사람들한테도 최저임금 1만원은 혜택을 주는 정책이다. 그런데 그분들을 다 합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이 집단은 여전히 상대적으로 소수파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노동자 비율을 보면요. 분포도를 보면요. 가장 압도적으로 제일 많은 집단은 연소득이 2천만원에서 4천만원 사이에 들어가는 집단이에요. 이 집단은 이미 최저임금 1만원 시급으로 환산했을 때 1만원 수준에 근접해 있거나 그것을 이미 넘어있는 상태인 거죠. 그리고 1천만원에서 2천만원 정도의 소득을 벌고 있는 경우 사실은 이 집단이 최저임금 1만원 정책의 타겟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집단은 사실은 소수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무엇이 도덕적으로 오르냐 그르냐 하는 그런 판단을 잠깐 제쳐두고요. 이런 판단을 먼저 해보도록 하죠. 최저임금 1만원에 분명하게 반대할 법한 집단은 결코 소수가 아니에요. 적어도 상대적으로는 소수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최저임금 노동자들은 그들보다 숫자가 더 적어요. 게다가 최저임금 노동자 가운데서도 최저임금 1만원 정책에 찬성하지 않거나 혹은 이런저런 그런 이유로 강경하게 반대하는 경우도 꽤 있죠. 알아보았습니다. 의회제의 선거시스템은 모두가 동일하게 한 표씩을 가져갑니다. 그렇다면 최저임금 1만원을 내세우면서 표를 얻는 게 가능한 일일까? 우리가 3시간을 들어놓고도 참 잔인하다. 결국 이런 질문을 하다니. 이런 생각은 듭니다. 제가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지점은 여기뿐이에요. 저는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정책의 당위성 같은 것은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은 진보의 전략 전술 그리고 산술적으로 그 숫자를 계산하는 능력 그런데 사실 이런 게 진보 진영에 되게 많이 부족해요. 더 많이 진보적일수록 더 많이 좌파일수록 더 많이 적게 더 적게 계산을 해요. 그게 왜냐하면 진보 진영에 많은 활동가 분들이나 진보 지지자 분들에서 흔히들 나오는 성향 가운데 하나가 이것이 옳다 혹은 이것은 옳지 않다 라는 식으로 도덕적인 윤리적인 판단을 먼저 하고 그 판단만 해요 사실은 그리고 그 얘기만 계속하고 이런 관점에서는 이게 옳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된다 라는 것만 그렇게 반복을 하죠. 그런데 이런 거를 저는 당위성만으로 말한다고 표현을 하는데 거기서 더 나아가야 돼요. 그 옳은 생각을 현실에서 구체화하려면 현실에서 실현시키려면 더 많이 계산을 해야 돼요. 진보 진영 안에서도 흔히 나오는 얘기 가운데 쟤네들은 되게 운동권 식으로만 사고한다 거나 혹은 쟤네들은 운동권 방식을 못 버렸다 거나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이런 얘기가 무슨 뜻이냐면 이젠 그런 얘기 들으면 슬퍼요. 운동권이 한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런 얘기가 운동권이라서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운동권인 게 잘못됐다거나 그런 뜻이 아니에요. 사실 이건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비밀인데 운동권의 의제는 심도 깊은 연구성과를 가지고 전략적으로 잘 세워진 경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운동가들이 내놓는 목표는 그걸 이루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경우가 되게 많아요. 운동이 목적인? 네. 저는 운동 사회운동이라고 하는 거를 약간 이렇게 보는데 저기 뭐냐 윤성호 감독의 영화인가 드라마인가 에서 보면 박혁권 씨가 배우 박혁권 씨가 약간 정신 나간 양반으로 나오는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박혁권 씨가 길을 지나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약수토에서 만난 아줌마라든지 사람들한테 사자 자세라는 걸 시켜요. 아 그 앞바다리하고 혀 내밀고 있는 거요? 혀 내밀고 눈 이상하게 틀뜨고 침을 빼는 자세죠. 그렇게 하면서 그 자세를 하면 되게 여러분 원하는 게 소원이 다 이뤄진다. 세상에 되게 살기 좋아진다. 되게 평화로워지고 아파트값도 오르든지 내리든지 하고 침을 빼면 여러분의 자식들도 다 잘되고 그런다. 그렇게 뻥을 쳐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대신에 그 사자 자세라는 걸 한 날은 부정타니까 그날은 거짓말을 하면 안 되고 선한 일만 해야 되고 나쁜 일 하면 안 되고 그런 식의 얘기를 해요. 사자 자세를 함으로써 세상이 좋게 변한다는 건 뻥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자 자세를 통해서 세상이 나아지게끔 하고 싶어서 혹은 자기 소원을 잘 이루고 싶어서 그날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사람들이 서로 그리고 서로서로 좋은 일만 하고 다니고 그러면 세상이 진짜로 좋아질 수도 있겠죠. 그런 거를 저는 사회운동이라고 보는 거예요. 사회운동은 사실 대부분 그런 형식으로 흘러갑니다. 예를 들면 원자력발전소를 전부 폐기해버리자 그런 운동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다고 그게 진짜로 가능하다고 진심으로 믿고 있다든지 아니면 실생활에서 실제로 그분들이 전기를 전혀 안 쓴다든지 그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런 분들도 있고요.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저공해발전에 대한 연구단체를 만들어서 충분히 연구를 진행했느냐 즉 대안에 투자를 한 뒤에 내놓은 결론이냐라는 질문 앞에서 놀랍도록 맥없이 무너질 때가 많죠. 그럼에도 원자력발전소 폐기하자 원전을 없애버리자 이 운동을 계속하다 보면 사람들이 모이고 결집이 되고 새로운 모입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게 더 나아가면 정치적인 의사를 가진 집단으로 성장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죠. 그리고 그 와중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다가 전기 사용을 줄이는 방법을 발견하게 될 수도 있고요. 이런 거를 운동권 방식이다 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운동권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깊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뭔가 얻게 되는 이거는 사회운동 시민운동의 차원에서야 얼마든지 권장할 만하고 사실은 이게 되게 좋은 방식이기도 해요. 사실은 그런데 문제는 이 방식 그대로 아무 계산 없이 선거에 나오는 경우인데 더 나쁘게는 자신들이 제시한 목표나 정책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비난을 퍼붓는 경우 그런 경우 말이죠. 그런 경우가 더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최저임금 1만 원을 예로 들자면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반대하는 논리는 재벌과 자본가들의 입장일 뿐이다 라든지 맞아요. 혹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률을 떨어뜨린다는 것은 보수 우익의 주장일 뿐이다 라든지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아닌 사람들은 세뇌됐다. 그런 정도까지만 나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좀 더 흔한 레퍼토리를 따져보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왜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 정당에만 투표하느냐 이러면서 허탈해하고 거기서 좀 심하게 나가면 부자 정당에 투표했으니까 당신들이 고통받는 게 당연한 거다 라는 식으로 나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맞아요. 흔하게 보죠. 종종 게시판 같은 데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옳다고 생각하는 폭력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그 가난한 사람들이 왜 부자 정당에만 투표하겠어요. 왜냐하면 그 가난한 사람들이 무지목매해서가 아니라 진보 정당들이 냉철하게 과학적으로 정책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죠. 최저임금 1만 원으로 피를 보는 사람의 숫자가 혜택을 입는 사람의 숫자보다 더 많아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차라리 부자 정당에 표를 던지는 거죠. 트위터에 소감을 남기신 땡땡털99님에 의하면 왜 소개 안해줘요? 땡땡털이라 그러니까 더 이상하잖아. 하여튼 털로 끝나잖아요. 아이디가 오거스터부구님이십니다. 이런 소감을 남기셨는데 얼마 전에 유승민이 육아휴직을 3년으로 연장하자는 법안을 발의했을 때 매우 비판을 했습니다. 왜 아이를 낳기 힘든 사회인지 눈꽃만큼도 생각하지 않았다고 힐란을 했죠. 그럼요. 얼마 이상해요. 진짜 이상하잖아요. 미쳤어? 지금 육아휴직을 쓰는 사람이 10%가 채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90%가 넘는 사람들은 육아휴직 제도가 있어도 그걸 전혀 쓰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를 키워보면 1년도 참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 들어서 1년을 지켜주고자 해. 그랬더니 기업들이 아우성이야. 우린 3개월도 안 지켜. 그러면 일단 지금은 3개월 지키나 안 지키나 족치는 것부터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요. 개같이 족칠 수 있다. 우리 정부와 여당은 이걸 보여주면 여당 아니지. 바른 정당은. 그러면 그다음에 가서 6개월로 늘리겠다. 1년으로 늘리겠다. 믿어주겠지. 지금 문재인 캠프에서 1년으로 단축시키겠다고 얘기했을 때 저는 거부 반응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건 저는 예비군의 일반적인 본능이라고 보고요. 그게 아닌 이상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참여정부가 20개월까지 줄이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연구와 실력 두 가지. 다시 청취자분의 청취소감입니다. 그런데 이번 이상평론을 들어보니 실제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나 같은 사람의 최저임금 1만 원 찬성 의견을 보며 내가 유승민의 법안에 가졌던 감정을 느끼지 않았을까 하네요. 이상평론을 다 들은 지금도 최저임금 1만 원은 여전히 유의미하고 나에게도 실제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당이만이 아님은 확실해요. 확실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세심하게 생각하고 말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최근 그 할 실 다 좋았지만 이번이 역대급인 듯 그런 건 좀 제거하고 소개해 주셨죠. 굳이 다 읽지 않으셔도 될 텐데 기본 예의예요. 저는 이 청취소감에 정말로 고마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었던 생각을 정확하게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진짜로 나누고 싶었던 생각이에요. 제 생각도 정확히 이런 겁니다. 최저임금 1만 원이라는 이 정책 이 목표는 되게 거칠어요. 되게 거칠고 선거 전략으로서는 특히나 더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 점은 또 입증이 됐고요. 그럼에도 여전히 유의미하고 저는 저소득층의 실제 소득을 실질 소득을 늘리고 싶어요. 그게 왜냐하면 저한테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 더 좋기 때문이죠.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현실화하려면 더 디테일해 줘야겠죠. 그리고 실제로 손인상 선생이 진심으로 가장 공감했던 부분은 네. 이 부분이죠. 그가 제일 다 좋지만 이상평론 최고. 네. 네. 그렇다고. 익명을 요청을 해 주신 대전에 사시는 어떤 분의 사연을 짧게만 좀 알려드릴게요. 모 진보정당의 환경관련 분과 같은 데서 전화가 온 거예요. 탈핵 문제 때문에 캠페인 하려고 전화를 했나 봐요. 그런데 본인이 받았어요. 받은 다음에 얘기를 듣다 말고 그 당이 자기한테 보내준 자료를 보면 탈핵을 추진을 하면 대전 지역의 연구단지에 있는 연구원들이 좀 규모가 있는 곳의 연구원들이 실업자가 될 수밖에 없어서 대전은 정책에 대한 반대 여론이 가장 강하고 호응이 적다라고 말을 했다. 그랬더니 전화 주신 분이 그런 거 왜 묻냐는 식의 말투로 시작을 해서 우리는 탈핵에 대한 걸 얘기하지 아직 그들의 직장에 대해선 관여할 것이 없다라는 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전형적인 예네요. 이런 잠재적인 지지자와의 대화에서 나오는 스크라치는 얼마나 깊게 박히느냐.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되게 너무 많이 겪어가지고 별로 새삼스럽지도 않습니다만 우리한테는 당연한데 안경 꼽으신 분들도 많을 테니까요. 엉뚱한 전화를 받은 사례는 저는 오늘 출근하면서 있었는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저는 웬만큼 모르는 전화도 대부분 받거든요. 일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공손하게 받았어요. 그런데 저희 결혼정보회사인데요. 그러시길래 아니 괜찮습니다. 라고 했어요. 결혼은 참 괜찮은 얘기죠. 그분이 이렇게 뭐가 괜찮으신데요? 이러는 거예요. 옆에 있으면 때렸겠나.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다 괜찮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좋으시겠네요. 이러고 끊었어요. 공감을 잃었나 보다. 나는 진짜 안 괜찮은데 저 고객님은 결혼 안 하셔도 되겠다. 그러면 어느 부분에서 디테일을 져야 할까요? 일단 제일 우선되어야 할 것은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는 고용주에게 강력하게 추징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변화가 일단 있어야겠죠. 그렇죠. 이게 우선 현재 상황에서 최저임금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이런 주장을 내세우는 정도가 아니라 그게 현실에서 실제로 지켜져야지 그래야지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선거 전략으로 가져갈 수 있어요. 내 등을 떠받쳐주는 정치적인 힘이 있다라는 믿음을 달라. 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정말 해고 위협을 받고 있거나 혹은 지금 현실에서 임금치불 상황에 놓여 있거나 그런 분들이 되게 이 정책 자체에 대해서 냉소를 할 수 있죠. 냉소를 하게 되겠죠. 진짜 그런 부분에서 할 일을 굉장히 많거든요. 최저임금 있고 주유수당 있고 야근수당 있고 연차수당 있고 시간회수당 있고 그런 것도 전부 다 안 지켜지잖아요. 다 거의 다 그래요. 그렇죠. 우리는 의석도 없고 표도 많이 못 봤는데 그걸 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그 사실에 이상평론도 되게 좋지만 다른 좋은 코너도 많이 있어요. 조성주 소장의 현장 취재 시간에 들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는지. 한편으로는 임금치불의 상황에 놓여 있는 그리고 당장의 월세나 끼니조차 해결할 수 없는 최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해야 하고요. 아까 그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용주를 처벌하는 것 외에도 임금이 떼인 노동자에게 적어도 최저임금 노동자에 한해서만큼은 국가가 먼저 임금을 책임지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도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고 있다는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냉소하는 사람들을 이쪽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그 부담을 손희성 선생이 제안해 주신 그거는 정부가 부담을 가져라라는 뜻이 제일 커요. 니들이 피처럼 생각하는 세수를 엿다 부어. 그다음에 이걸 덜 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책을 니들의 발등 불 떨어졌으니까 니들이 연구해. 라고 해서 피해에 최종 종착력인 노동자나 자영업자가 아닌 정부에게 떠넘기면 정부는 급해져서 그러면 자영업자들이 문제네. 라면서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해결해줘야 되지? 라면서 연구를 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런데 이것도 되게 재미있는 게 사족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사족을 말하라고 있는 자리잖아요. 그렇죠. 저는 늘 조심스러워요. 조심스러워요. 윤세민 참 조심스럽습니다. 중소기업의 지원금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심지어 그것만 받아먹어서 사는 중소기업도 많아요. 되게 많아. 진짜 나 처음에 회사한다 그랬을 때 어떻게 대출받고 어떻게 대출받고 어떻게 지원받으라고 그런 말 진짜 많이 들었는데 저는 제가 안단 말이에요. 너는 관에 가서 뭐 서식 맞춰 뭐 내는 거 세상에서 제일 못하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런데 그거 잘해야 중소기업 살아남나 보더라. 내가 되게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는 내가 가서 교육받았는데 내 임금의 절반을 회사에다 주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은 내가 받았는데 왜 이득은 회사에다 주가지? 그러니까 뭐 그 정책의 당위는 저거죠. 그래서 네가 고용이 된 거다. 그거이긴 한데 실제로 중소기업을 보다 보면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나라에서 중소기업에 지원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 중소기업은 그 지원이 있기 때문에 더 낮은 금액으로 입찰을 넣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 나라에서 주는 지원금은 결국 대기업으로 흘러들어가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굴러가고 있어요. 지금 윤세민이 가장 중요한 결론을 얘기해줬죠. 대기업에 굴러들어가는 것만 막으라고. 네. 그렇죠. 그것을 일단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임금체불 상황에 놓여있는 고용주들을 추징할 수 있는 그런 사채꾼 우시지마의 공무원화가 시급하다. 국가가 추징을 직접 해라.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해야 될 것은 적어도 일정 연령 이상의 고령자에 한해서는 일자리를 잃더라도 본인과 배우자의 의료보험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 이분들은 왜냐하면 임금 인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직장을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사회보장 혜택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거나 그럴 위험에 있을 때는 되게 많은 큰 반발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사실은 실직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재취업이 되게 어렵죠. 만일 적어도 고령자에 한해서 적어도 의료보험이라도 적어도 일정 기간만이라도 사회가 확실하게 더 많은 보장을 해준다면 이들 집단 또한 임금을 올려달라는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거예요. 아 오늘에서야 드디어 중요한 이 결론이 나오네요. 임금을 올리는 걸 반대하는 이유는 임금을 올려달라는 목소리를 낼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이 자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금을 올려달라는 목소리를 낼 수 있게만 목을 뻣뻣하게 만들어주면 된다. 물론 이건 예상할 수 있을 만치 상당한 비용을 필요로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직장에 다니고 있을 때는 직장의 의료보험 같은 것들을 해결을 해주지만 그걸 사회가 해준다고 하면 사회가 그 비용을 떠안게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일터에서 쫓겨난 사람들의 사회보장과 복지가 먼저 실현되지 않으면 이들 집단은 언제까지고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막아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사실 또 말하자면 다른 모든 사람들의 소득이 골고루 늘어나기 위한 기반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 두 가지는 저의 제안이고요.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은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최저임금의 인상은 해고를 불러옵니다. 이 사실을 일단 인정을 해야 돼요. 이걸 반박하시는 분들이 흔히 참고하시는 자료로 대표적으로 사용하시는 게 카드와 크루거의 논문이 있는데 아 이거 저 유일하게 공부한 분인데 원고에 있네요. 카드와 크루거의 연구 미국이 불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90년대 초 뉴저지주가 최저임금을 시간당 4달러 25센트에서 5달러 5센트로 올리는 파격적인 실험을 하였고 근방에 펜실베이니아 주는 최저임금을 동결하는 것을 보고 프린스턴 대학교의 경제학자 데이빗 카드와 앨런 크루거가 흥미를 느껴 뉴저지와 펜실베이니아 경계에 있는 식당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분석한 자료 최저임금의 상승이 고용을 줄이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저러 경제학의 주요 저서들이 말하는 원리를 뒤집는 이야기였습니다. 카드와 크루거의 연구가 유명체를 타자 세계의 경제학자들이 이들이 열어져 친 배틀필드에 뛰어들어 서로에게 수위 높은 비난을 일삼으며 계속되는 반박과 재반박을 통해 연구재료를 두텁게 쌓아올리며 즐거운 나날을 보냈다고 전해집니다. 많이들 이 논문을 사용을 하세요. 네 그렇더라고요. 제일 유명한 논문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 논문은 이미 무수히 많이 반박이 됐어요. 반박 논리 가운데 하나는 면밀히 검토해보니까 일단 해고와 실업이 일어난 후에 재고용이 일어난 것이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고용이 줄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노동자들의 고통은 있었다. 그런 반박이 일단 처음에 나왔었고 더 면밀히 검토를 해보니까 고용의 총량이 줄어든 것도 사실이다. 재취업이 일어나는 그런 와중에서도 실질적으로 줄어들긴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카드와 크루거가 사용한 통계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을 줄인다. 거기에 더해서 최저임금 인상은 물가를 올린다는 사실도 있습니다. 카드와 크루거의 논문을 인용하시는 분들은 그 논문에서 임금의 인상분만큼 임금이 오른 만큼 거의 그것과 거의 동일하게 물가 상승이 일어났다고 하는 부분을 되게 생략을 하곤 하는데 이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연구 과정에서는 그저 기분에 따른 생략에 지나지 않을 수 있는데 실제 세상에서는 그냥 고통받는 목소리가 외면당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실제로 최저임금과 해고와 연관된 가장 큰 변이는 자동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아파트 경비분들의 경우도 그렇고 실제로 프로세스가 낮은 직업부터 먼저 자동화가 되다 보니까 프로세스가 낮은 직업이 주로 실제임금을 받는 계층들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먼저 해고가 차근차근 지금까지 계속 이루어지고 있죠. 그것은 알기 싫다의 지난 에피소드들 가운데 저기 뭐지? 우라카이 필드인가? 있잖아요. 우라카? 어뷰징 필드. 아, 네. 어뷰징 필드. 거기서 도도맘님 나오셔가지고 아니에요. 도도님이요. 도도님 나오셔가지고 하셨던 말씀 중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지금도 그 어뷰징 기사를 만드는 기계가 있다. 지금 국내 업체들 가운데서도 그 기계를 운용하는 업체가 있다. 그런데 다른 업체들이 그 기계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아직까지는 사람이 더 싸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런 말씀하셨죠. 그게 제가 2007년쯤인가 제가 프랑스 갔을 때 봤는데 대형마트에 계산대 캐시어 있잖아요. 그 캐시어 대신에 기계가 있었어요. 그 기계에다가 사람들이 물건을 올려놓으면 한꺼번에 계산이 돼요. 맞아요. 우리나라도 그래요. 5개 이하 소량 계산대가 있고 심지어 요즘 페스토보드전 가도 키오스크로 주문을 하고 그냥 계산대에서 물건만 받아가죠. 요즘에 사실 그게 별로 그렇게 어려운 기술이 아니잖아요. 뭐냐면 도서관에 있는 도서 대출 반납기 그런 비슷한 형식이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직까지 대부분의 대형마트에 도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이 아직은 조금 더 싸기 때문이고 그리고 사실은 보면 그 기계는 한 번 들여놓으면 계속 쓸 수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더 비싸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대형마트라고 하는 이 시장이 앞으로 몇 년까지 얼만큼 유지가 될지 시장이 예측이 안 되거든요. 지금 온라인 시장의 규모가 대형마트 시장보다 더 많이 늘어나고 있고 대형마트 시장은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대형마트에서 우리가 쇼핑을 하는 이 형식이 앞으로 한 몇 년 지나가지고 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본가들은 그쪽에 투자를 하지 않고 있는 거죠. 지하철 탈 때마다 가끔씩 섬뜩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동대문 언론장역에 수십 명씩 있던 그 매표원분들 다 어디 가셨을까? 편의점 같은 경우도 편의점 점원이 사라지고 거기에 편의점이라는 공간 안에 자판기들이 가득 차 있는 그런 형태가 될 수가 있고 그런데 사실 지금도 가능은 해요. 지금도 가능은 한데 타산을 맞춰보면 아직까지는 사람이 조금 더 싸기 때문에 사람이 쓰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임금이 갑작스럽게 올랐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기계가 대체할 수 있다. 윤세명 기자님도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 다른 나라에서 최저임금 인상 정책은 진보진영 혹은 좌파 쪽보다는 그 반대편 그러니까 그 우파 진영이나 혹은 적어도 중도파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최저임금을 올림으로써 빈곤층의 실제 구매 능력이 늘어난다는 증거가 희박하거든요. 오늘날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이 정책은 저소득층의 소득증대가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금리인하 혹은 양적 완화와 마찬가지로 시중에 돈이 더 돌게 하기 위한 경기 부양책으로 나타나곤 해요. 예컨대 오바마의 최근에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있었죠. 그 정책도 그랬죠. 금리인하나 양적 완화하고는 다르게 최저임금 인상은 그중에서 우리가 흔히 낙수 효과라고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좀 더 직접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더 좋은 정책일 수 있겠죠. 금리인하나 양적 완화는 끝났죠. 그걸 더 이상 할 수 없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올리는 거예요. 다른 한편으로는 종종 무시되곤 하는 사실이지만 카드와 크루거마저도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우려를 했었고 카드와 크루거는 오바마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지지하지 않았죠. 그게 왜냐하면 부작용이 더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 같아요. 그들이 뉴저지의 사례를 연구했을 때 뉴저지 사례에서 부작용이 없거나 적었다, 고용이 줄어들지 않았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까닭은 일단 전제조건들이 있는데 하나는 최저임금이 천천히 오르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최저임금이 부작용이 없는 맥시멈이 중위소득의 절반 정도인 거 그렇게 나타나요. 그런데 한국의 최저임금은 지난 10여 년 동안 상당히 빠르게 증가를 해왔고 그리고 이미 중위소득의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한국의 중위소득은 한 2,500만 원 정도로 추산이 되죠. 그리고 미국 동서부 해안가의 메트로 구역들은 한국에 비해 자영업자의 수가 월등히 적죠. 차이들이 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더 나아지게 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겠죠. 지금 상황이 이렇다. 그러면 최저임금은 오르면 안 되나? 지금 우리는 최저임금으로 생활이 가능한 나라에 살고 있을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그건 또 아니잖아요. 아까 앞에서 한국의 최저임금은 1인당 GDP 대비 높은 편이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평균 물가는 높긴 한데 아주 높은 편으로 나타나지는 않아요. 지금 전 세계 한 30몇 위권쯤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경제 규모에 비하면 평균 물가가 보통 정도인 거죠. 그런데 한국의 최저임금으로 실제로 얼만큼 구매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구매 능력이 세계적으로도 매우 낮은 것으로 나와요. 짱 신기하죠. 임금 상승률이 상당한 편인데 실질 구매력은 대빵 떨어진다. 한국보다 뒤에 있는 나라들이 별로 없어요. 중국, 브라질 이런 몇몇 나라들을 제외하면 한국의 최저임금 소득자들은 그야말로 가장 가난한 축에 속한다고 볼 수 있어요. 실질 구매 능력을 따진다면 말이죠. 명목상으로는 최저임금 노동자도 소득이 높은 편이에요. 한국은. 그런데 실질 구매 능력은 심각하게 떨어져요. 그렇다고 한국의 평균 물가가 아주 많이 비싼 것도 아니에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뭐가 문제인 거냐? 중산층이나 상류층이 구매하는 물품은 한국에서 비싸지 않죠. 이렇게 이해를 드릴게요. 그거 비싸다고 말씀하시고 싶은 분들께. 진짜 여유 있고 먹고 살만한 사람은 패키지 물건 안 삽니다. 썩히지도 않고요. 그리고 탈나지 않을 물건들을 사기 때문에 물건들을 오래 쓰거나 건강하게 소비합니다. 그러면 더 싸게 사요. 사실 그 중산층이나 상류층이 구매하는 물품이 결코 싼 편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보통 정도라고. 예컨대 문화 소비는 비싸지 않습니다. 프랑스의 발레단을 프랑스에서보다 한국에서 더 싸게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저소득층이 구매하는 물품은 비쌉니다. 특히나 저소득층의 소비 내역 대부분을 차지하는 물품. 그게 제일 비싸요. 고소득층의 소비 내역에서는 일부를 차지할 뿐이지만 저소득층의 소비 내역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 그리고 특히 한국에서 무지무지하게 비싼 것. 여러분들이 만일 유럽이든 미국이든 호주든 어디든지 외국에 몇 년 나가 살다가 한국에 돌아오시면 제일 먼저 깜짝 온팡지게 놀랄만한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식품이죠. 식품 물가. 식품 물가가 차이가 많이 나나요? 많이 나요. 진짜 많이 나요. 그거는 가까운 나라로 얘기해보면 일본에 계시다가 오신 분들 일본에 계시다가 지금 계시는 분들도 가장 많이 지적하는 부분이잖아요. 물가 차이 난다 난다 하는데 그냥 먹고 사는 걸로는 훨씬 낫기도 하다. 참고로 일본은 식품 물가가 전 세계에서 제일 비싼 나라들 중에 하나예요. 전에 인터넷에서 떠돌던 사진 중에 최저임금으로 살 수 있는 거. 슈퍼에 가서 당장 살 수 있는 거. 그런 사진 같은 거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영국에서 최저임금으로 뭘 살 수 있느냐. 마트에 가서 고기 하나 사고 맥주도 사고 감자 사고 바나나 사고 과일 몇 개 사고 그게 다 가능해요. 돈 남아가지고 담배도 담배는 좀 비싸겠구나. 뭔가 그런 것도 사고 할 수 있는데 한국에서는 최저임금 받아서 살 수 있는 게 진짜 포카집 같은 거 하나 사면 땡이잖아요. 부동산과 더불어 한국이 대대로 정부가 가장 못 잡은 것들 중에 하나죠. 유통업의 욕망.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한 사진 비교가 나타내는 거는 뭐냐면 영국의 최저임금에 비해가지고 한국의 최저임금이 단지 명목상으로 낮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실질 구매 능력이 낮다는 거. 그런데 그거는 임금이 그냥 눈에 보이는 숫자로서 낮기 때문이 아니라 그 임금보다 물가가 많이 비싸기 때문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임금이 보통은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임금만으로는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밀하게 판단하자면 저소득층의 생활이 어려운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식품가가 그렇게 비싼 나라에서 또 식품 생산자들은 또 힘드네요. 죽겠다고 또 아우성을 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유통업에 고삐를 못 쬐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유통업은 마치 로스차일드 같아요. 풍년이 나도 돈을 벌고 흉년이 나도 돈을 벌어요. 강철은행이라고요. 제가 장가 들어서 장을 보잖아요. 맨날. 장을 볼 때 가장 서러울 때가 그때예요. 돈이 진짜 비정하다고 느낄 때는 다른 어떤 걸 써도 그렇지 않아요. 그건 뭐 여행을 가도 야구를 봐도 고척돈 물가 진짜 세거든요. 진짜 짜증나거든요. 맛도 없는 주제에. 근데 저거 적응돼가지고 그 노예 생활 괜찮게 해요. 그 장 볼 때 햄 살 때 햄 좀 싼 거 사면 절대 못 먹을 놈이 나와요. 아 진짜요? 그렇죠. 김상조 기소영 전관이 설명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햄 향이 나는 무언가에 씹을 것이에요. 그 느낌이 발색도 있잖아요. 그 책소의 색이라는 게 너무 뻔하게 드러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건 이제 분홍소세지. 근데 분홍소세지만 해도 분홍소세지인 줄 알고 먹으니까 양반인데. 분홍소세지. 그래 버리면. 지금 계란 사태도 그렇잖아요. 원래는 계란이 평소에 소비되는 것보다 10%가 초과로 생산이 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지금 AI 사태 때문에 30%가 생산량이 줄어들었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평소에 소비할 수 있는 것보다 20%가 낮은 거잖아요. 하지만 가격은 지금 3배, 4배 뛰었죠. 맞아요. 네. 심지어 컴스테이션의 이경치 사장으로 생각나고요. 만들어 파는 업체들은 유통하는 업체의 흥포에 못 견뎌요. 그렇죠. 저는 그 광고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뭐요? 이쪽 시장은 소비자가 검색해서 원가를 알 수 있는 시장이라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광고 듣자마자 장사하기 진짜 힘든 시장이구나. 그게 뭐냐면요. 소비자가 알 수 있는 원가는 총판이 정해놓은 원가예요. 그래서 이윤을 가장 많이 정할 수 있는 능력을 쥔 게 총판이에요. 이거 지금 농수산물 관련된 일 하시는 분들이 가장 저는 선인상가 계신 분들보다 가깝게 받아들이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겠네요. 우리가 진짜로 목적으로 삼아야 될 것은 뭐냐면 단순하게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만이 아니잖아요. 명목상으로.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예를 들면 한 200만 원 된다고 쳐도 막 꼬만 통이 막 400만 원이야. 그러면 이게 전혀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이제 짐바부에처럼. 내고향 짐바부에처럼. 만 원짜리로 광고판을 만들겠죠.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바라는 거는 실질소득이 늘어나는 걸 바라는 거잖아요. 저소득층의 실질소득이 늘어나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한 시간의 노동을 통해서 인간다운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을 법한 그만큼의 소비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단순하게 임금 인상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더 눈에 보이는 그리고 더 뚜렷한 문제에 뛰어들어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식품 물가 문제는 진보가 나서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 동시에 최저임금 노동자와 그 이상을 버는 노동자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전략적으로 판단하자면 제가 여기서 전략적이라고 말하는 건 특히 이제 콕 집어서 말씀드리자면 선거 전략인 거죠. 임금보다 물가를 잡는 것. 그게 더 우산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번 이상평론 시간에는 우리의 식품 물가가 왜 이렇게 창렬이 됐는지 한국의 식량 정책이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그런 것을 한번 다뤄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아 정말요? 제가 그 이상평론을 이제 유지해오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게 그거예요. 우리 이제 그 대음악가 그 위어드아일 양코빅 선생 있잖아요. 아시죠? 아 그 코 빨가신 분. 그죠. 술 많이 드시고. 네. 그분 보면 평생을 이제 한 육순 돼 가실 겁니다. 평생을 비쩍 마른 사람이 음식에 대한 집착이 대단하죠. 맨날 먹을 거 얘기. 노래 가사를 뭘 바꿔도 다 먹을 걸로 얘기해. 이상평론이 그런 느낌이에요. 아무것도 안 먹는 사람이 먹는 거 얘기는 되게 많이 해요. 그렇죠. 약도 안 먹는 사람이 작년에 약 얘기만 그렇게 하더니. 사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목표라고 저는 봐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특히 한국에서. 진짜 이런 얘기들 많이들 하실 거예요. 우리나라는 유통구조하고 노동문제만 제대로 개선하면 된다는 얘기. 그런데 그 유통구조 개선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이 유통구조 개선이라고 말씀들은 하시지만 거기서 제일 큰 창렬을 부추기고 있는 게 국가라는 점을 생각을 또 해야 돼요. 유통과 부동산은 한국 전체를 다 개복해서 대해부를 해야 되는 작업이라서. 그러니까요. 좀 더 복잡한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게 방송에서 창렬이란 말을 해도 되나요?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그쪽과 큰 개인적인 친분을 얻기 때문에. 아는 형의 아는 사람이긴 하지만. 꼭 꼭 그 도시락에 얼굴 그려져 있는 그분 얘기하는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저기 그 예전에 그 선거에 나왔었던 분 가운데 이창렬 씨라고 있었어요. 막 갖다 댄다 또. 아니 떨어지긴 했지만. 아니 그분이 그 저기 무당파 국민연합이란 뭐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그 출마를 하셨었는데. 우탱클랜. 네. 무당파. 무당파가 그 무당파인가? 피플스 유니언. 아 저기 그 무당파의 장문인들 가운데. 한국인이 있는 거 아세요? 어디 가세요? 한국인이 있어요. 내가 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장무기의 그 후계자 가운데. 한국인이 있다니. 그런 말씀을 끝으로. 자기가 던져놓고 내가 왜 이랬지 하고 당황하고 계신. 방금 전에. 근데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죠? 라고 말하려고 입모양으로 달싹거리셨는데 그 말을 끊으셨어요. 그렇죠. 기억하면서 입모양으로 딱 보여요. 손 이상 선생님이었습니다. 정윤연에 다시 뵙겠습니다. XSFM입니다. 언제까지나 마지막 선택. 아로니아 침. 콕 집어 콕. 식후가 많아도 나 혼자 살아도 김치는 콕 집어 콕. 시원한 백김치. 감칠맛의 갓김치. 아삭한 총각김치. 무게도 포장도 원하는 만큼 다양해요.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 땐 콕 집어 콕. 기억력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식약처로부터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능성을 인정받은 공신보감을 섭취하세요. 당신의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공신보감과 함께라면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트럼프 당선 사태를 보면서. 사태인가요? 네. 많은 분들이 제가 5년 동안 줄기차게 주장해오던 이야기 하나를 공감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요? 한국이 여러모로 다른 지구의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나라의 미래상이다. 아 네. 그렇게 됐어요. 순식간에. 또 한국이 좀 슬픈 것들 중에 하나가 미래를 보여주고 좋은 앞길로 나가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저는 이제 뭐 롤드컵 같은 유수의 세계대회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 한국에서 시작한 거 한국에서는 이게 크지도 못했는데. 그러니까요. 맞아요. 중국이나 미국은 왜 이래? 제가 지금 다시 게이머용 가방이나 게이머용 장비 같은 거 구매하려고 하죠. 다 타오바오 가야 돼요. 맞아요. 그 진짜 게이머용 심지어 의자까지 있잖아요. 요즘에는. 의자 있죠. 홍진호 선생이 광고하시는. 그리고 뭐. 사고 싶었는데. 각 게임 장르별 키보드와 마우스 이런 것들. 저도 사고 싶었는데. 살 것 같아요. 금방. 다 타오바오나 알리가사잖아요. 롤용 키보드. 국산 하나 나왔어요. 이번에 드디어. 롤용 키보드. 그 서민 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예전에 그 스타크래프트 원 패치될 때마다. 어느 종족이 죽었네. 어느 종족이 죽었네. 이런 평가들 많이 하잖아요. 그 1.08 패치. 가장 문제가 많았던. 그게 되었을 때가 스포닝풀이 150원에서 200원이 됐을 때예요. 그렇죠. 그 전까지는 뭐 다 사도로 냈죠. 죽으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동일한 타이밍에. 야마토건 개발 비용이 반으로 줄었어요. 네. 그래서 거기는 이제 그 명품값이 내려간 거고. 그렇죠. 네. 참 그 SCB는 그 임금을 8원씩 받잖아요. 받는 게 아니고. 지가 가져가면 장사가 안 되죠. 그나마 그것도 다 뜯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죽을 때까지 일하는 거죠 그냥. 아 참. 스포닝풀의 가격이 올라간 건 라면값이 오른 것이다. 그렇죠. 라고들 말을 했었어요. 제가 이제 그런 뭐 요새 유명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사람들한테 돈을 적게 주고 야근을 많이 시키고. 가끔 이제 휴가 줄 때 애국 같은 거 하게 하고. 네. 그리고 일자리를 안정적이지 못하게 쥐고 흔들면. 그럼 그 사람들은 일 열심히 해요. 그리고 외국인들과 젊은이들을 싫어하게 돼요. 아 네. 맞아요. 그리고 유일하게 그 사람들이 큰 목소리를 낼 때는 다른 데는 절대 큰 목소리를 못 내다가. 유일하게 그 사람들이 큰 목소리를 낼 때는 다른 사람이 용기를 내서 목소리를 내는 게 귀찮을 때. 가 되죠. 네.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어 놓으면 생기는 일인데. 모두가 어차피 경제활동에 참여해야 되니까 임금을 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상황에서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제일 좋은 방법은 서민물가를 폭등시키는 겁니다. 한국은 그걸 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서민물가가 올라와 버리면 사회적인 문제하고 개인적인 문제가 혼선 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체감하는 데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정치권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고 있다가 이게 서민물가가 올라와 버리면 잠깐만 하면서 그쪽을 닫고 내가 생각하던 걸 개인적인 문제하고 희석시켜 버리고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리하여 이런 결론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냥 세 줄 유학으로만 늘어놓았으면 무슨 얘기인지 되게 받아들이기 힘드셨을 수도 있어요. 최저임금 1만 원이라는 이야기가 반대를 많이 사고 있다. 노동과 관련된 관청에서 감시를 똑바로 하고 힘을 더 줘야 된다. 서민물가가 내려가야 된다. 그것 간의 상관관계들을 이번 두 시간을 통해서 정리를 해드렸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전히 빈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먹는 거 이야기를 내년에. 루나이어 지나고 내년에 손희상 선생이 해주실 겁니다. 이거 관련해서 제보 주시고 혹은 끝에 그런 말씀 많이 해주세요. 우리 청취자들 착해가지고 매일 보내주시면. 두서없고 감정적인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다고. 물론 너무 두서없고 감성적이면 알면서 왜 보내? 이런 말이 읽으면서 기분이 들어오니까 생각이 나는데. 너무 두서없고 감정적이면 그 마지막 문장을 못 읽어요. 맞아요. 스팸적이에요. 저한테 페이스북으로 의견을 보내주신 청취자분 가운데서는 당뇨병 하시는 분이 계신데. 당뇨병을 하는 건 뭡니까? 당뇨병을 앓고 계신 분이요? 아니 그게 아니고 뭐라고 말해야 되지? 생화학전 하는 사람이에요? 당뇨병을 만들어내는. 아니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그 직업이 당뇨병 환자분들을 케어하기 위한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작업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의 청취소감에 따르면 저녁 타임 때쯤에 밤중에 그것은 알기 싫다를 틀어놓으면 그분의 아내 되시는 분이 경기를 일으킨다고 그러세요. 너무 시끄러워서. 그분께는 원빈스님이라고 계신데. 뭐요? 원빈스님이라고. 그런 분이 계십니까? 얼굴은 원빈이 아니세요. 본명이 원빈. 원빈스님의 팟캐스트를 들으면 5분 만에 잘 수 있거든요. 아 네. 그걸 한번 권해드리고. 그걸 지금 이야기해야 돼요? 원빈스님 행불. 저희 방송은 낮에 들으면 더 좋습니다. 아 그리고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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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그런 얘기하죠. 그럼 끝으로. 청취자 본인의 경험 있잖아요. 오감에 닿는 경험을 어떻게 조절해드리느냐. 그러니까 방송사가 가장 많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에요. 팟캐스트 업체라는 게 다 영세하다 보니까 그런 걸 언제나 고민합니까. 스튜디오 GL 투어는 어디 있으며 저쪽 저쪽 자시고. 저희가 지금 미루고 미뤘는데 제가 아무리 지랄 발광을 해도 너무 시끄럽게 들리지 않는 방법을 지금 연구하려고요. 하고 있어요. 혼자서. 그런데 어떻게든 구체화시켜낼 거예요. 그런데 저는 팟캐스트 같은 경우는 어떤 방송을 틀어도 한 10분 이내에 잠드는 용도로 써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저 출연 전에 이제 그 아이치의 어떤 방송들은 마치 수학의 집합처럼 앞에 인사만 한 10번 정도 들은 방송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시끄럽다고 하시지 참 사람은 다양한 것 같습니다. 네. 수혈 행렬이 아니라 저희 방송 쌍곡석까지 다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혹은 뭐 수혈가에서 끝내셔도 좋습니다. 그렇다면 수혈에서 끝내는 과정을 좀 더 자연스럽게 해드리겠습니다. 애써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최종 사용자의 경험에 집중을 하는 것이 곧 진보라고 저는 여기기 때문입니다. 프로토스의 차원장인이 한 말이죠. 진보는 용기 있는 자만이 이룰 수 있는 겁니다. 프로토스요? 네. 아 그래요? 투 좀 해봐요. 아 투 안에. 그래픽카드 딸려요? 그건 진짜 최악인데? 그래픽카드도 딸리고 저 데스크탑도 아예 3이에요. 케어하겠습니다. 아 내일 이 시간에 오늘 했던 얘기 중에 좀 비슷한 얘기가 좀 나올 겁니다. 최저인공과 관련돼서도 이슈가 됐던 노동자들. 그 노동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자세한 건 내일 이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죠. 주말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윤세민과 유현 씨의 김상조, 기소영 전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DWK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